4번 쇼팟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짠! 첫번째분! 안녕하세요! 제가 스스쿤을 위해서 무려 맥컴맥컴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전보다 앞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잡았는지 알았어요? QX님이시구나!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또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오늘 너무 고치 받았어요 다음 분! 안녕하세요! 짠짠짠짠! 어서 오세요 몇 시부터 기다렸어요? 오, 여기 있구나 오후 3시부터 아니, 여러분! 어제 오후 3시부터 기다리셨대요! 다들 박수! 그래도 다음에는 너무 그렇게 빨리부터 기다리면 안 돼요 아이시죠? 와! 똑같은 X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거! 저 3일대 생일이에요 3일대 생일이에요 여러분! 3일대 생일이에요 3일대 생일이에요 안녕!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미리미리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제가 그냥 사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뭐라고 해야 제가 사인을 해드릴까요? 네 최고다, 최고다!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크게! 최고다, 최고다! 뭐라고요? 이거 스위치 아니에요? 네 여기다가 제가 진짜 잘할게요 여러분, 도대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와! 짠짠짠짠짠! 개구리 뭐야, 개구리! 맞아요? 선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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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보네! 우와! 내가 맞춰서? 맞아요! 안 했으면 안 준비하겠어! 그리고 하나 했어요! 어떤 거? 네 투부리다, 투부리! 주스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니 내가 줘야 되는데 고마워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왜 이리 잘생겼냐고! 수수 중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다니! 대신자가 하나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력을 못 썼어요! 대부분의 플레일리티콘 상봉구에서 배달신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6시에 전시회가 종료되며 전시장의 전원이 소중될 예정이오니 신청객 여러분들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누나 우리 먼저 쫓겨나요! 어? 어? 턱관한다고? 어디가? 어디가? 다음냥이! 아 여기가 다음냥이였구나! 나 몸이 좋아서 저기 안내 회원 분이지도 알았어! 아 여기가 다음냥이였구나! 뛰어야 돼요! 아 나 안전회원인 줄 아셨어 알았어! 몸이 너무 좋아서 아 나 개웃겨! 아 미안해요! 아 근데 빵 터졌네 진짜 튼슨이들아! 너희 낡았구나! 다행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행이다! 튼슨이들! 탈락방 튼슨이들! 이렇게 다시 돌아왔구나! 탈락방 튼슨이들! 어떡해 다행이다! 이 땅 특이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 다행이에요! 마지막 튼슨이들! 아이고 하이고! 어디가! 이거는 근데 말려야 되는 거 알죠?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생하셨고, 거기에 들어가요! 고마워요. 와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